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2편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이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날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핀판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산들이며 다 지준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위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봐도 또 마지막 8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선악 간에 분별하고 판단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하나님만이 가져야 될 것을 사단이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선악 간에 판단하는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선악 간에 판단하시는 단 하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공의인데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미로 판단하는데 이 내 의미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가 모든 신들을 재판할 수 있는지 아냐 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죠. 또 마지막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할에 놓여있다 라는 이 말 하나로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할에 놓인 자냐 아닌 자냐라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봉의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이 대조적인 말씀이죠. 요한봉의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18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16절과 18절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느냐고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에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주여주여 한다고 믿는 거냐.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7절에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날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뜻이다라고 하지만 대산림교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속해서 똑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속해서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신들이다 라는 말을 6절에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지존자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추리극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조건이죠. 영접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도와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줄 때 그리고 그를 믿을 때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고 그분을 영접한 것도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의미는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의미. 어디로? 신방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장 24절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한몸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한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와 한몸이 되어서 오신 것으로 또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자를 말하고 하나가 된 자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갈라지어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고 2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되었고 29절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모두가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한 번 입으면 벗겨지지 아니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완전히 하나 된 걸 의미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로 살고 있느냐.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심판의 일이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가 되어줘야 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서서 그분이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그분은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악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육적인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무조건 죄없다 하셨어요. 그럼 이 무조건 죄없다 한 이것만을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내 죄는 내가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의미는 열심히 죽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열심히 세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내가 동참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의 생각과 내 육의 습관과 다 버려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아주 쉽게도 생각하세요.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9절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왔다. 내 뜻을 이루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인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준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온전히 되게 하는 것이 내 사는 이유요. 내 밥 먹는 이유가 되셔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뜻이 뭐냐? 그분의 뜻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이면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의 의무. 믿고 영접하고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자녀가 되어지는 걸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대구 집회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설명하면서 하나 되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성격은 전체가 그 하나에 대한 거를 쫙 말하고 있거든요. 성격 읽으실 때 아주 유념해서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절로부터 4절까지 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할 때 치우치어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말을 그들에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가난한 자와 고아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생겼느냐 알아야 돼요. 고아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과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 속에서 남자들이 죽었거든요. 남자들이 죽고 또는 여자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나온 거예요. 과부가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기업이 물려 내려갈 수 있느냐 하면 과부는 기업을 물려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오직 아들이 있어야지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루키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의 진리예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길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합 여인 루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그 모든 기업을 회복받게 되어질 때는 바로 그 루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 육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루시 어떤 아들을 낳았냐.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아스로 하여금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내려가게 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기업 물을 짜에 대한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수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물려 내려갈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누가? 바로 내가. 나는 소망이 끊어진 자요. 나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수를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을 물려받는 아들이 내 안에서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 교회가 되었지 아들을 낳아야 기업을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것이 내 축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의 3장 29절에 그리수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위협을 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수께 속했다면 그 생명을 갖고 그의 아들을 내 안에 품은 자가 되어지고 그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아들을 낳는 게 도대체 뭐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배출해야 교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아들은 예수 그리수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야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거기서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거 이것을 맺는 자가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을 하면 찬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고 예수 그리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농부가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고아나 이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자 아비, 어미가 없는 자 남편이 없는 자죠. 그러면 예수 그리수를 원래 가졌던 자가 그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뜨겁고 충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면 아버지가 없는 자가 되어지고 남편이 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죽어버린 아들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만이 기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가 되어지고 그러면 과부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빈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3절에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를 베풀었냐면 안 베풀었거든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진이라고 말했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 지파 간에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열 지파와 유다 지파와 또 전쟁이 있고 그래서 막 죽어서 그 안에서 고아가 나고 가난한 자가 나고 궁핍한 자가 나고 기업을 갖지 못하니까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써주고 그 안에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 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가난한 곳, 궁핍한 고아나 이러한 과부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서 기업이 없는 자같이 가난한 자같이 된 자들을 공위로 돌아보고 공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공위로 우리를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위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공위를 베푸셨어요? 무조건 죄 없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선악관에 판단하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해서 넌 죄인이야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덮어주시고 그 피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악이라고 하고 그 피를 가진 자는 선으로 여겨주신 것이 공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망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근본은 마귀요. 그래서 마귀만 그 죄를 물고 사망을 그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거기 사망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드려내셨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믿지 않냐고 그 길에 있지 않냐고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 영원히 멸망할 죄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주로 모시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심령이 고아가 되어지고 공피판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공피판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건 풍요로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요함이에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고아가 되어지고 공피판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고 공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공고하십니까? 그건 어둠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용납한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들어오겠다고 생각했지 모르겠어요. 그래 들어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걔네들이 심령을 무너뜨려서 심령에 기쁨도 없고 심령에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지게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혼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으로 질병도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딱 보호막 안에 거하고 보호받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어느 만큼 문을 열어줘서 그것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했느냐. 원래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행가리를 치도록 하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절대로 그 가난한 족속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내어 쫓지 않을 때 분명히 주님은 옆구리에 올무와 채찍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내쫓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만 되냐.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들이 나무를 패는 일을 하고 물을 깨는 일을 하며 그들을 섬기는 종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레셋이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칠족을 몰아내지 못했다면 몰아낼 때까지 예수님을 주로 참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만 참 섬기면 그 공의가 내 안에서 내게 공의를 베푸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심령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난한 자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아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고아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실질적으로 공의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는 모습이 또 내 형제 자매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인정이 되시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어요.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주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진하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 중에 계시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온이 내 안에 있죠.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시온산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교회 의미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살인당하니까 피를 흘린 거예요. 영적 전쟁에 졌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제약으로 건축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제약이 여기서 주장을 하게끔 만들면 제약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몸이 제약으로 건축이 되고 있게끔 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기서 두령은 이스라엘의 어떤 두령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땅에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될 자들이. 공의로 다스리는 주님의 예루살렘 시연산이 되게 하지를 아니하고 돈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뇌물 때문에 거스르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의 길을 가지 않냐고 거스르는 길, 옳지 않은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재판한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이게 옳아 그러고 그 길을 간 건 내가 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 앞에 맡기지 않냐고 내가 재판한 건데 잘못 재판한 거예요. 또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님들이 돈을 위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린 문제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고 돈을 위해서 예언한다고 점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여와를 의뢰한다고 그러면서도 말을 해요. 여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가운데 여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재앙이 우리에게 결단코 임하지 아니하리라. 돈을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것처럼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믿는 자들. 오늘 교회 모습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의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잘 믿고 있어. 그렇게 하는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의뢰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굽은 길로 가고 있고 공의의 젠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다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 시온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폐망이 그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폐망은 왜 이루어졌냐?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버서 1장 2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버서 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아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형제, 백성이 되어진 자 중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그런 환란을 당하는 중에 많이 일어날 것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 당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면서 그냥 그 많은 수없이 발생된 고아와 과부들.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자다. 하나의 의미 속에서 한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가장 그 나라의 비천한 자를 표현하고 있고 그런 자들도 돌아보아서 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그러한 자들도 세우는 게 곧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내가 경건에 이르는 것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탐욕도 나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 내 가족 이거 아니면 돌아보지 않냐는 이런 거 이게 무서운 죄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자가 아니면 육체의 피를 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로 나누고 한 영으로 함께 가는 자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한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절대 같은 곳으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내 자녀 내 형제 자매가 구원 받기를 당연히 원해요. 그런데 뭐부터냐 하면 피를 나는 가족보다 함께 예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 정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야곱 선지자는 경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하시겠어요? 육의 형제 자매 자식이에요? 아니면 영으로 낳은 내 형제 자매 자식이겠어요? 영의 피로 함께 나는 자는 영원히 함께 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육은 육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간증 속에도 나오죠.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을 오히려 내 자식처럼 더 돌본 그런 분. 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잘한 거예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영으로 살고 내 자식도 영으로 살게끔 하는 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허면 내 자식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집안 식구가 왜 원수예요? 정적인 것에 끌려서 육적인 길을 내가 자꾸 행하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나를 육의 생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그 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본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된 자를 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5절을 보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죠. 하나님 뜻을 깨닫지도 못하니 그들은 흑암 중에 왕래하니 죄악 가운데 왕래하고 세상 가운데 왕래하고 마귀와 합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용납하는 자 그런 자들 10편 49편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육의 길을 생각 없이 행하니 하나님 앞에 악인이오 그들은 짐승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제는 이것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좋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제받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왕래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못해서 어느 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둠이 침범을 해서 빛 가운데 있지 않냐고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밝히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요한일서 2장 11절에 말해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피를 나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말해요. 우리 찾아 봉독하겠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그들이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 우리는 신이야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 신들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왕래하기 때문에 눈은 어두워 있고 눈은 멀었다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말했거든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와 같은 믿는다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이 마지막 때 무수히 일어나요. 나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냐.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냐. 경건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 그러면 형제를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미워해요. 형제를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되니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그들을 찌르게 되어지는 역사. 이와 같은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경고로 받으십니까? 경고예요. 돌이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정말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25절 말씀. 히브리스 12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이 땅에서 경고한 것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나라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자, 26절로부터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리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또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주님은 반드시 뒤흔들어서 뒤집어 엎는 일을 역사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진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사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 심령이 지진이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회계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서 찢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흔드는데 하늘과 땅을 흔드는 완전히 이 세상은 다 진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그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자이냐. 우리가 오늘 28절 히브리스 11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 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반성이고 그분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받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돼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삶은 예수 안에서만 있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옷을 벗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세마포를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봉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그 말씀을 했고 구약에 한 말씀이 오늘 10편에도 또 그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또 다시 오셔서 요한봉 10장에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오신 분이니까 그분도 신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모셨으니 우리도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신을 섬겨라 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소리이고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더 이상 짐승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그거죠. 이 땅에서 만약에 육을 따라 살면 짐승과 같은 자요. 영을 따라 살면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같이 되어지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7절 말씀에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재판을 굳게 하는 공의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기 때문이니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그래서 게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우리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진 자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자를 상을 준다는 걸로 이걸 받아들이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갖고 영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잃어가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거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게시추록 11장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수토록 왕노를 타리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임금이에요?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나도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가 그 손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어졌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요 모든 것이 그의 나라가 되어졌으면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고요. 또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세워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진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재판을 굽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 육의 생각으로 재판을 하면 굽어져요. 왜? 팔이 안으로 굽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일단은 내 핏줄 내 가족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판단 못하죠. 예수님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셔야 하고요. 내가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이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어지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사람처럼 죽고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진다. 라고 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 앞에 항상 나를 내어놓는 자 나를 맡기는 자 그런 자가 되셔야 해요. 그 공의 앞에 그 주 앞에 다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자유해요. 항상 그분께 묻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하시면 되죠. 쉬라 하면 쉬시면 돼요. 근데 쉬어도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쉬셔야 돼요. 일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쉬어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항상 그 공의 앞에 있다면 내가 나도 정제 안 하겠죠. 그분의 공의의 재판 앞에 있으면 나도 나를 정제 안 하고요. 다른 사람도 정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세우는 자가 되어지시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그리소 피를 떠나서 생각을 움직이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리소 피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을 하신다면 공의의 재판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공의가 내 안에 있어서 공의의 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모든 신들 가운데 서시고 모든 것들을 재판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권세를 이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소에게 주시고 인자됨을 인하해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헌악간에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것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장무로 지존자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신이라 불려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역사심을 따라서 지존자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아버지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들이 흑안과 공고와 새사슬에 앉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려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임의로 행하며 우리 임의로 판단하며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났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공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그러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일어서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전자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에서 경건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냐고 오직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육신의 생각이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므로 멸망하는 침승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어서 우왕좌왕 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하될 바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아가면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오직 지존자의 뜻을 깨닫고 지존자의 뜻을 따라 순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보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깨닫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거스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단과 그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겸손의 허리를 동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내며 재판을 굽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공의로서 우리를 죄없다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와 같이 공의로 재판하는 자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서셔서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단 한 번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저죽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자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분명히 흑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피챈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흑안 가운데 거하고 왕래하는 자가 되어져는 안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것은 흑안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이 흑안 가운데 있는 자는 눈이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침승과 같이 멸망하는 침승과 같은 자일 뿐입니다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서 결코 죄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까지 내 안에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야발 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흑암에 속아서 넘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신이라 부르시고 지전자의 아들이라 명하시는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만의 믿음으로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밝히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아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되 공의로 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굶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정케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따르기 위해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다시는 흑암과 공과 새사슬에 앉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경건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형제자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신이라 부르게 하시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부르게 하신 그 영광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삶을 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